오늘은 강원도 홍천 지역에서 재배된 마른 곤달비나물을 소개합니다 지금 보시면 바삭바삭하게 마른 건데요 요즘 이 곤달비나물이 태행성 관절염에 좋다고 알려져서 주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 오늘 포장을 해서 발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곤달비나물은 향이 좋고 잘 말라 있어서 사용하시기에 알맞은 좋은 상품이라고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것은 자연건조한 곤달비나물인데요 곰치나물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향과 부드러운 잎이 다른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은 천기누설 방송을 보시고 곤달비나물을 주문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요 화면으로 상세한 이미지를 소개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발송하게 되는 이 곤달비나물은 바삭바삭하게 마른 건데요 이렇게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보관하실 때는 부서지지 않게 잘 보관을 하셔야 하고요 차로 끓여 드셔도 좋은 것이 곤달비나물입니다 곤달비나물은 산채나물로 손질을 해서 드셔도 좋지만 요새는 한방차로 끓여 드시는 분들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곤달비 효능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곤달비는 혈전 생성을 막아 혈액순환을 돕고 곤달비 추철물이 관절염 통증 억제에 좋다고 알려져 있네요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서 연골의 손상도 막고 관절염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 마른 곤달비나물은 봄에 채취를 해서 건조한 건데요 나물로 묻혀서 드셔도 되지만 한방차로 끓여서 드셔도 되는 것이 곤달비나물입니다 곤달비나물을 차로 끓여 드실 때는 한줌 집어서 물 2리터에 넣고 약 15분에서 20분 가량 삶으면 차가 끓여지는데요 그걸 마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묵나물 인데요 흐르는 물에 몇번 씻어서 먼지나 이물질이 제거된 상태에서 차로 끓여서 음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마른 곤달비나물은 생물 10키로를 데쳐 말려야 1키로의 건 곤달비나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희도 산나물을 팔면서 곤달비나물이 태행성 관절염에 좋다는 것을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어제부터 전화 주문이 많이 오는데요 어디에 쓰냐고 물어봤더니 태행성 관절염에 좋아 차로 끓여 드신다고 주문을 하십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곤달비나물은 채소량 500g으로 발송되는데요 한방차로 끓여 드시는 분들은 500g만 해도 꽤 여러 번 사용하실 수 있는 분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곤달비나물인데요 자연건조한 겁니다 지금 먼저 보여드리는 것은 1키로 상품이고 이어서 보시는 것은 500g 포장입니다 자연건조한 것이라서 색상은 불규칙합니다 바삭하게 마른 이 곤달비나물은 향이 은은하게 나는데요 곰치보다는 그 향이 약한 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약 냄새가 난다고 표현을 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곤달비나물은 바삭바삭하게 마른 겁니다 그래서 보관할 때는 습기가 차지 않게 보관을 하셔야 되고 어떤 무거운 물체에 눌리거나 충격을 받지 않게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1키로 포장 상품이고 이것은 500g이 담겨진 상품입니다 이번에는 마른 곤달비나물을 나물로 드시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을 펄펄 끓여서 그 끓는 물에 10분 가량 삶으면 물렁하게 되는데요 이 줄거리 부분이 물렁하면 불만 끄시고 그냥 자연 냉각을 합니다 다 식은 다음에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궈 씻어서 이물질이라든지 먼지가 제거된 상태로 손질을 마치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이 곤달비나물은 무침나물로 해도 좋지만 밥에 올려서 나물밥으로 해서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이 주문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한방차로 끓여서 드시는 분들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한방차로 먹어보지를 못해서 아직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 홍천 이신선 농장에서는 요즘에는 옥수수 알곡, 홍천 백향미, 홍천 고양미, 그리고 마른 나물 등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평일인 경우 오후 2시까지 주문하시면 당일 발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은 오후 1시까지는 주문을 하시는 당일 발송이 됩니다 이어서 알려드릴 말씀은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방문하여 구매하실 분들은 미리 시간 약속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자연 건조한 곤달비나물을 한방차로 끓여 드실 분께 발송하기 전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시면 평일인 경우 매일 빠른 발송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에서 농산물을 파는 곳 이신선 농장입니다 주문해 주신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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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